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주 수요일 윤석열 최주인 김건희 구속을 위하여 거리의 불화방같이 내매두는 서울 서구 서울 서남부 정불행동의 정불행동에서 국민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국민 최주인입니다 정불시민 여러분 윤석열 검찰국제 언론국제 아래에서 안녕하지 않으시지요 고구마 100만개 살만 먹는 것처럼 답답하시지요 이 답답함을 독도는 우리 땅 기네스 우주존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립시다 신나는 춤을 추면서 세계인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알릴치다 도전하실 거죠 안 들립니다 도전하실 거죠 서울 서남부 정불행동 블루 핑크팀을 소개합니다 고구마 100만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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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도 신호를 알 수 있고 시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네 멘트 끝나고 네 멘트 끝나고 노래 시작할 거잖아요 소개합니다 그리고 소개 좀 같이 해주세요 네 네 바로 올라가십니까 네 남자 먼저 남자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주 수요일이면 윤석열 퇴직인 김건희 구석을 위하여 서명받기 위해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서 떠도는 불안자 서울 선암물 첩볼행동에서 국민이라는 제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국민 최지훈입니다 첩볼시민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 검찰 독재 언론 독재 체여에서 안낭하지 못하시지요 고구마 백만 개 삶아 먹은 것 같이 답답하시지요 이 답답함을 독도나한 우리 땅 기네스북 도전으로 시원하게 날려 버립시다 신나게 춤도 치고 세계인에게 독도나한 대한민국 단임을 증명해냅시다 모두 도전하실거죠 잘 안들립니다 모두 도전하실거죠 그러면 서울 선암물 첩볼행동 전문팀 블루핑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안낽 외국사 오시오 발톱 해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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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